블루 레곤 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제가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발광석만 따라가면 맵이 나오는데 저기 보이세요 저기 건축 제가 엄청 못 만들었어요 일단 출발하도록 하죠 발광석만 잘 따라가면 맵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발광석만 잘 따라가 보죠 어 무슨 소리가 엄청나게 이상하고 바보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 저희 네 이쪽이 제가 만든 곳인데 아이씨 잠깐만요 네 다시 올라가도록 하죠 이쪽 맵 제가 너무 쉽게 만들었는데 건축을 제가 잘 못해요 이거 제가 너무 짧게 만들었습니다 제작자 블루레곤 네 여러분 자 일단 잠깐만요 게임 모드 치고 올라가죠 게임 모드 쳤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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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-A-M-E-R-U-L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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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-A-M-E-R G-A-M-E-R-U-L-L-E 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? 오늘은 많이 짧았죠? 오늘은 많이 유튜브에 영상 짧았습니다. 제가 이 발광석을 이렇게 따라왔어요. 제가 이렇게나 했는데도 네 일단은 슬픈 장소로 들어가고 클로징을 하도록 하죠. 오 마그마 잠깐만요. 네 다시 한번. 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? 네 오늘은 제가 만든 바로 짧은 탈출 맵 아니 짧은 엄청나 그냥 칸을 내려가는 거였고요. 네 다음에는 제가 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와 꾹꾹 눌러주시고요. 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이바이 안녕 안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가져오세요. 꾹!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가져오세요. 꾹!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가져오세요. 꾹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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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